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런쥔 갈까요? 그러면은 해찬이랑 마주 보면서 그래, 해찬이 앉혀볼게 그래야 제가 혈압이 잘 올라갈 것 같아요 나만 치지 않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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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찍고 나도 찍자 너 파트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그리고 다음 파트는 나고 다음 파트는 나고 또 다음 파트는 나야 오늘 파트를 나눠주기 시작해 이것도 그룹으로 해 콜라볼 콜라볼 유닛으로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이게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아, 이제 또 런쥔야! 빨리 지마! 런쥔이 마지막 코배를 못 넣었네 아, 결국은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자, 그럼 이번엔 재민씨 한번 가볼까? 재민씨 재민씨 이거 숨 쉬듯이 한 말이야 그럼요 재민씨 자신있죠? 아, 저 한번 기회가 됐나요? 해찬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야? 약간 이렇게 자기 시킬 수 있게 재민씨 원샷 따고 두 번 할 거야? 네, 두 번 하죠 와, 이게 진짜 배틀이야 재민이 이러면 즐겨요 재민이 이러면 즐겨요 즐겨요 네, 즐겨요 자, 준비 됐고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푸른 포트 안 떠요 푸른 포트 안 떠요 푸른 포트 안 떠요 푸른 포트 안 떠요 너무 좋아 어떡해 와, 귀여워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야, 그냥 부탁을 또 깨고 너무 자연스러웠어 오, 네가 너무 좋아 푸른 포트 안 떠요 오, SM에 인재가 이렇게 있네 대단해 아, 이제 대단해 요런 센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전혀가지고 네, 여러분 드린 데뷔 이후 제일 즐거워요 지금 탭으로 왜 울어 왜 울어 진짜 울는데 자, 푸른 포트 준비됐어요? 네 꺼지지면 안 돼요 음악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너만 어떡해 어떡해 너만 어떻게 생각해 너만 어떻게 생각해 너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 대단합니다. 제민씨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한 번 더 하자고요? 자 해찬! 부족해! 이 정도로는? 제민이는 라이딘보다 오똑해성으로 활동하는게 빌보드 가겠는데? 빌보드에요? 자 손잡고 하자. 자 머리 맞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악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빌보드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바로 만나 어떻게 생각해 나의 엄마 잠깐만 말고 좋다고 말해 좋아해 진짜 왜이래 누나 이거 코너로 가자 코너로 둘이서 하는거 이거 괜찮네 너무 지금 너무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SMM에 형님들이 잘하네 자 선배님 생각하시기에 누가 이타민에게 나오면 좋겠어요? 제노부터 한번 네 우리 정변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열심히 음악 듣대용 좋아요 하나 둘 셋 니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잘해 좋다고 좋다고 제미씨가 굉장히 흑족해하고 있었어요 제미씨 제미씨 제미씨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제미씨 하나 할까요? 하나 할까요? 제미씨 제미씨 뭐지? 한번 하자 한번 하기도 굉장히 벅찬 코너를 제미씨 지금 자 우린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자 머리 맞대고 놔봐요 머리 맞대야지 자 하나 둘 셋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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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저만 말고 좁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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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습니다 제노가 잘했어요 아니 멤버들 조련사네 그러니까 제미씨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네 그러네 우리 매해마다 와줘야겠어 제미씨가 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우리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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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떡해 잘할 수 있잖아 이거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재민이 선생님이 나옵니다 재민이 선생님이 안 되는 순간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음악 둘째요 원코인 하나 둘 만족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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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레슨이 필요하신데 레슨이 필요한가 방금 지성이 애교는 약간 보급형 애교였는데 보급형 선생님이 생활형 애교로 바꿔주셔야 돼요 생활형 애교 와우 선생님 나오나요 이제 처방이 나왔어요 자 또 끄집어내주셨습니다 네 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를 시작합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지성씨 자 자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손잡고 와우 대박이다 오디오 감독님 하나 둘 셋 음악 주세요 잘라졌어 잘라졌어 둘 셋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니가 너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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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만나보래 어떡해 생각해 엄마 말고 나 좋다고 좋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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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재민 선생님 와우 와우 야 우리 선생님께서 예 다 끄집어내주시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진짜 레시티 드림의 네 오토캣송 타임이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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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